한 겁니다. 그래서 이것은 뭐냐면 기록문화죠. 기록문화. 기록문화가 지금까지도 우리에게 굉장히 많은 기록문화가 있어서 유네스코에 등재된 것만 하더라도 우리가 16개가 있습니다. 세계 6위인가 그래요. 뭐 이제 있는데요. 조선왕조실록이 있죠. 조선왕조실록이 있기 때문에 뭐가 나와요? 이 실록에 있는 대장금이 나오죠. 중종 때 있었던 장금이가 있었다라고 하는 그 기록을 바탕으로 해서 대장금이 나오잖아요. 그런 드라마가 나오고 수많은 역사 드라마가 이걸 통해서 나옵니다. 조선왕조실록. 그 다음에 승정원일기. 뭐 이런 것들이 있었죠. 이런 어떤 기록문화를 철저히 한 그 문화가 있었다라고 하는 것이죠. 혹시 승정원일기 말고 아까 말씀하신 유네스코에 등재된 또 다른 기록문화가 뭐 있을까요? 바로 뒤에 얘기할 훈민정음이 있고요. 훈민정음도 등재가 됐고 그리고 우리가 알고 있는 허준의 동의보감. 동의보감도 등재가 돼 있고요. 그 다음에 현대로 가면 5.18 광주 민주화운동 기록물 같은 경우도 있고 이상가족 있잖아요. 80년대 했었던 이상가족 찾기. 그 기록물 같은 경우도 등재가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고대로부터 이제 아까 말씀드린 조선왕조실록 뭐 이런 것들도 있고요. 그 다음에 조선 그리고 현대까지 굉장히 다양한 부분의 기록물들이 유네스코에 등재되어 있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고. 그것도 꼭 순위를 매길 필요는 없지만 탑10 안에 들어있다. 이렇게 얘기할 수가 있겠어요. 그래서 우리나라가 기록문화에 굉장히 강하다라고 하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그중에 이제 훈민정음이 있는데 훈민정음은 헤레본 같은 거겠죠. 1443년에. 훈민정음은 뭐 다들 이렇게 얘기하죠. 한글은 가장 독창적이고도 훌륭한 음성문자다. 제프리 샘슨 교수가 이렇게 얘기했고. 제레미 다이아몬드 총균세의 저자로 알려져 있죠. 세계에서 가장 합리적인 문자가 바로 한글이다라고 이야기를 했습니다. 베르나 사세라는 교수도요. 한글은 한국의 전통 철학과 과학이론이 결합된 세계 최고의 문자다. 이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자 이제 마지막으로 한번 아까 말씀드렸던 아까 질문하셨던 바로 이 4대 문명. 4대 문명보다 더 오래된 문명이 있기 때문에 고대 한류가 여기서 발전하지 않았겠느냐라고 하는 것이죠. 4대 문명보다 더 오래된 문명이 있습니다. 이것을 홍산문화 또는 요하문명이라고 합니다. 21세기의 20세기의 고고학계의 가장 충격적인 대발굴이다. 이렇게 이야기를 하는데요. 지도를 보시면 만리장성이 있잖아요. 만리장성을 왜 쌓았습니까? 왜 쌓았죠? 우랑캐 침입을 막기 위해서. 그렇죠. 적이 들어오는 걸 막기 위해서. 적이 누구냐면 바로 우리 동의족이죠. 그래서 이쪽으로 보면 흉로. 이쪽으로 보면 단군조선. 이걸 막기 위해서 바로 이렇게 만리장성을 쌓은 거예요. 만리장성 바깥은 자기 땅이 아니라는 거죠. 고대로부터. 그래서 이 만리장성 바깥이 있는 요소 지역에서 바로 이 홍산문화라는 것이 발전하는데 이 황화문명보다 천년에서 이천년, 삼천년 오래된 문명이 나왔다는 거예요. 그게 깜짝 놀랐습니다. 그래서 황화문명에서 중국이 이 홍산문화를 받아들여서 자신들의 어떤 역사다. 이렇게 지금 동북공정이 여기에서 시작된 거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그래서 홍산문화는 요하문명, 발해연안문명이라고 하는데 9000년 전에 있었던 소화서 문화 그리고 8000년 전에 흥륭화 사회문화로부터 해가지고 5500년 전에 홍산문화 그다음에 소화연 하가전 문화까지. 이 하가전 문화는 단군조선의 문화라고 합니다. 그래서 단군조선 그리고 홍산문화로 대변되는 어떤 배달국 문화 그리고 그 이어지는 위에 흥륭화 사회로 대변되는 황국 문화. 뭐 이런 것들이 있지 않나 이렇게 생각이 되고요. 그래서 여기를 갖다가 발해연안이다. 한반도까지 포함을 해서 아까 보셨듯이 옥기가 나왔죠. 빗살문이 토기가 나왔죠. 같은 문화권이에요. 그리고 같은 문화권으로 이렇게 해서 이제 발해가 여기 있거든요. 황해 위에가 발해라고 합니다. 그래서 발해연안문명이다. 이렇게 이현구 박사님이 이렇게 얘기를 하는데 요하일 때는 우리 민족과 매우 깊은 관계가 있다. 뭐 이렇게 얘기를 하시고요. 우시라 교수님도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요하 문명의 주도 세력은 몽골, 만주, 한반도, 일본으로 이어지는 북방 계통이지만 이렇게 이야기하고요. 요하 문명의 주인공이 우리와 연결되어 있고 그것을 증명하는 데 노력이 필요하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복기대 교수님은 홍산문화는 고조선의 선대문화. 고조선 이전문화라는 거예요. 그것이 이제 배달국 환국이 되겠지만은 그래서 고조선의 선대문화, 하가점 하측 문화나 위영자 문화는 고조선 시대의 문화다. 그러니까 고조선 시대의 문화하고 고조선 이전의 문화가 다 이 홍산문화, 요하 문명에서 나오고 있다라고 하는 것을 수많은 교수님들이 얘기를 하고 있어요. 최근에 돌아가셨던 분이 이제 사란 엘슨이라고 하는 굉장히 큰 유명한 고고학자가 있습니다. 이분이 우리나라도 자주 이렇게 오셨고요. 우리나라에서도 발굴에 참여하신 분인데 홍산문화에 대해서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홍산문화의 특징은 농업과 가축, 어업을 개념했는데 이것은 당시 한반도의 삶과 동일하다라고 얘기를 하죠. 그다음에 동북지역의 고인돌은 완전히 한국과 같다. 이렇게까지도 이야기를 해주고 계십니다. 소중한 말씀인데요. 그래서 뭐냐면 홍산문화 요한문명이라고 하는 것이 바로 우리 민족의 고대 어떤 상고문화라고 하는 것입니다. 이거의 근거가 되는 게요. 제가 조사한 것만 해도 이게 세보시면 아시겠어요? 23가지가 돼요. 적석총, 피라믹, 고인돌, 옥기, 옥기거리, 고곡, 빗살무늬토기, 복골, 암각화, 천재문화, 원형토기, 옥종, 삼족기, 용목문화 쭉 해서 이러한 것들이 근거가 된다는 것이죠. 이렇게 많은 근거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한 가지 근거, 아까 말씀드린 돌 있잖아요. 적석총 문화가 여기 쫙 있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이것만 가지고도 이것은 동의족, 과거 고대의 한국인의 조상들의 어떤 관련이 있는 것이다. 라고 이야기를 할 수 있음에도 불구하고 아직까지도 인정을 받지 못하고 있다라고 하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가 지금 역사 정체성을 찾는 것이 이런 어떤 지금 시대, 선도하는 대한민국이 얼마나 중요한가라고 하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한민족의 9000년 국통맥, 한국배달, 조선으로 이어지고 있는 이 맥을 알아야지만이 우리가 한류문화에서 얘기하는 고대 한류, 그리고 그것에 어떻게 전세계적으로 이동되어 갔는가라고 하는 것을 알 수가 있고요. 그래서 중요한 것이 뭐냐면 맥을 찾는 겁니다. 맥을 찾는 것.